안녕하세요. 유감한 크리에이터 맘마루시아입니다. 오늘은 우리집 시원한 바람과 공기순환을 책임지고 있는 아이템 보국 브랜드의 제로닷 쾌적바람 서큘레이터 제품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보국 제로닷 쾌적바람 서큘레이터는 49년 역사에 뛰어난 보국 브랜드 기술력으로 BLDC 모터와 18협 듀얼 액티브 펜을 사용한 굉장히 퀄리티 높은 서큘레이터 제품입니다. 사실 서큘레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이 제품은 인공지능 기능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온도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바람 단계를 조절하는 스마트한 쾌적바람 모드가 있어서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오늘은 보국 브랜드 제로닷 쾌적바람 어떤 제품인지 소개해드리고 실제 사용해본 후기까지 함께 영상으로 전달해드릴게요. 마마이 쾌적바람 아, 난 근데 하나도 안 무거운데 아까 자기 전에 운동 많이 해서 뭐하다? 아... 내 생각이야. 온도랑 속도가 표시가 됩니다. 아, 추신밤지 오늘은 보국제로다 쾌적바람 서큘레이터를 소개해드리고 실제 이용해본 후기까지 영상으로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이 제품 시원한 바람뿐만 아니라 디자인까지 감성적이라서 인테리어에도 도움을 주어서 정말 좋았는데요 특히 무엇보다도 습도와 온도를 감지하는 맞춤 쾌적모드로 더욱 쾌적한 바람을 느낄 수 있어서 마음에 쏙 들었던 제품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보국 서큘레이터 제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정보나 소개하고 싶은 제품이 생기면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또 다른 영상도 한번 만나보세요